들고 왔는데 저를 다시 들고 가야 돼. 세근마 좀 봐라! 자 갑시다 형님들 때려봐. 아 세근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인님 아나 좋아해요 아나? 아나요? 저는 아나 좋아하는데. 제가 아나.. 아.. 어.. 예. 하면 좀..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나 좋긴 한데. 이익이 못 돼요. 라인을.. 멸카나 3편은.. 야.. 마침 전화 좀. 왼쪽 2등 가죠? 5초. 하나 둘 셋 하면 돌진할게요. 어이구.. 어이구.. 어 죽였.. 디바가 막아버리네. 이게 디바가 이렇게 됐다니까? 야 내.. 어.. 아! 어! 아.. HRK형 P 200이었으면ves 이겼어. 음.. 예.. 아 그랬.. OKvenir.. 100이었어. 웨이크릿 카운터? 딱히 요즘에 있나? 잘하면? 어! 솔저! 아이고 디바가 다 막았네 디바가 저렇게 좋다니까 아 디바 다 막는거 봐 왼쪽 위에 루슈 오른쪽 위에 솔저 정면은 못들지 않나요? 정면 가브라 그냥 정면 갈까요? 1층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지하 1층이 라이리 2층으로 가요 라이리 2층으로 가 아 디바 디바님도 2층으로 가 2층으로 가요 아 리퍼 먹냐 다 왔다 같이가죠? 아 개피 맥크리하고 솔저 우측 위에 있어요 석양 나이스 어이구 리퍼 리퍼 솔저 안 지고 저희 팀 힐러 없어요 지금 상대팀 힐러는 있고요 오 놀래라 아닌가? 뒤졌나? 음 잘하네 여기는 에이마드룸이야 아니야 아 빼라니까 어 음 으흠 으흠 또 좋네요 예 으흠 두 번 지셨네 맥크리 싸움을 두 번 지셨네 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방패 하래 왼쪽 1층에 맥크리 리퍼 2층 리퍼 5층 2층 아 내려왔어요 리퍼 아 아 안 내려갔네요 내려왔네요 빠졌어요 망령아 개피 라인카 라인카 리퉁 리퍼 리퉁 리퍼 리퉁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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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어요 디디디디디 어후 맞을 뻔했네 아 아 어이구 리퍼리퍼 나이스 제거 루시오까지 아 루시오 비트 빠졌어 아 누가 잡았냐 내가 지금 해볼까 너가 잡았잖아 나 짓지가 않아 쏠쇼가 잡았네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미진다 깜쳐봐 아 어 음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흓 라인이 상이네 수는 눈보다 빠르다 위치병경 위치병경 위에 위에 머리위에 앞에 머리위에 리퍼공 조심 에크리오넌터에요 옆에 돌아서 들어갈게요 이형 언제오냐 정면에 석이형 석이형 괜히 썼네 리퍼다운 리퍼다운 어 될거같은데 라인개피 아 또 나가주는거 마치바 왜그래피 어디야 여기 여기 어디야 화면 꼬였어 아나있어야 돼 아나있으면 이미 끝났어 예 아나좋긴하지 아나좋아 아나이 아나 있으면 아나좋아 아나와 들어갈 수 있을것 같은데 form 겨울이 다운! 멕크리 반피 멕크리 토끼예요 어 왼쪽에 솔져 잠깐 저거 하물하물하물하물 안 맞았지롱 솔져 팍치겠다 어? 멕크리 우측 저기 개같은 경우는 오지마 저기 개같은 경우는 오지마 아 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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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병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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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어이고 루시우 루시우 왼쪽에 왼쪽에 쏠져 왼쪽에 뭐야 맥크리 맥크리 어 이거 나이스 아 골 빨다 이 이모티 저건 안된다 이형 스포츠는 모르는데 아니 디바는 원래 맥크리 카운터야 어 예 그쵸 인정하시죠 어 예 근데 상대 맥크리가 더 잘하는 저 정 정 정크래 상대 하면 안될거 같네요 예 하면 안될거 같네요 디바를 할게요 아 상대 디바는 견제하는 애가 없었잖아 예 어 진짜 기분 상하네 자리야 없으면 견제가 안되지 않나요? 자리야 없으면 견제가 되게 나나? 자리야 없으면 견제가 되게 나나? 디러들로는 무조건 디바로 막아줘야돼 디바로 막든지 자리야로 견제를 하든지 네 르드교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아니 끄고 말씀을 하셔야지 끄고 말씀을 하시면 아 괜찮아 괜찮아 뭐야 그쪽의 공격까지 30초 아이고 원일로 원일로 막을 수 있어요 제홍님 예 한 분 넘어오셨어요 어딜 넘어오신 제 방에 왔대요 한 분 뭐라고요? 이거 들으면 다 나을까 아 예 많이 보이시잖아요 아 한 분 정도는 한 분 정도는 주셔도 되지 알겠지 예 강한 친구 나 쳐 어이구 다 오네요 어이구 로드호그도 있네 그래프 안 썼을건데 자리야 로드호그 오케이 나이스 빼왔다 다 막아주지 아이구 안 돼 어이 뭐야 안 돼 저희 팀 탱커 지금 없어요 쏭쏠 76 쏭쏠 76 작전을 밀고 들어와요 나이스 나이스 어이 감사합니다 저기 투일이에요 투일 인간... 성공했다 피가 없어 캣に 캣핀 솔져1층 솔져2층 cookie weerえ partly 솔져1층 Ivy 솔져 솔져 나왔어요 1층 2층 헝 살려줘 네 밀렸어요 비밀 수 있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잡는건데 옆에 돼지 보이스? 되죠 아 아 풍기네 씨 Ken 반갑고 기바 di 마 내 아 여기 느리세요 너무 느맀네 가자 와 아 지민 타 친36 아 72 앞에 앞에 막아줘 봐요 뒷바ко 앞에 막아줘 봐 저 localized 마글 우클릭이 비트 빠졌고 루슈루슈 이 비비는거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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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호그 그래브 없어요 로드호그 그래브 없고 오케이 나이스 아 저 궁 빠진건가? 암 아 아 세금만 좀 봐라 어이구 제냐타 컷 어이 200킬킬 석양 막아주마 석양 다 막았어요 석양 석양 아 뭐야 내가 왜 끌려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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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눈뽕 빠졌어요 게이드 아 이게 눈뽕 빼가지고 눈뽕 빼가지고 설계 설계 이게 바로 설계지 눈뽕 빼가지고 막을 사람이 없잖아 어? 그랩도 빼고 눈뽕 빼가지고 막을 사람이 없었어 저 리퍼의 궁을 화물 밀린다 한 품량인데? 하나가 밀린거야? 뭐가 밀린거야? 너도 못빠졌어 너도 못빠졌어 세금만 좀 봐라! 어? 어? 야! 밀켜야 돼! 두고 마지막에서 맞춰 두고 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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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비빈다! 아 복숭아 너무 아프다 여기서 원래 여기서 막는거에요 어? 원래 여기서 막는거에요 여기가 여기가 딱 좋죠 4분이면 시간 얼마 안 남았네요 원래 여기서 막는거니까 걱정 넣어 원래 첫번째 뚫리고 그 다음 막을 때 여기서 막는거지 아 이거 진짜 아닌거 아니야? 이거 여보 시발 그리버 나 너무 잘 터뜨린다 로봇 들어왔어 빅 나 야 움직일 수가 없다 뷰어 자리아 궁 자리아 궁 한쪽 오직에 때려 박혔습니다 형님 아 저거 무슨거야? 쏠저 반피 쏠저 반피 2층 에 로드오브 에 로드오브 에 로드오브 에 로드오브 에 로드오브 어? 로드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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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리를 쪼아주마 야 태웅이 형님 안녕 야 이 새끼 왜이렇게 빨라 이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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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박아 드릴게요 형님들 형님들 로시오 지금 솔져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 이 쪽무 솔져 저희 팀 뒤쪽 나이스 야 역시 형님들 크흫 갔다 뺏었다 이게 바로 나즈 퍼복이다 어이 잠깐만 어 어 감싸여 시누소리가 어디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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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나즈 퍼복이다 왜 여기서 막는거에요 여기서 님들 파이팅 자리야 공각 보입니다 형님들 아 제가 막을 각 보입니다 마을 각 나왔어요 잠깐만 아 부셔 너무 싫어 아이고 이 정맞고 있는데 어이 부셔 덮치죠 덮치죠 이거 두명 짤랐네요 화물의 자리야 화물의 자리야 자리야 안돼 초월 안돼 초월 안돼 세금만 좀 봐라 자 갑시다 형님들 때려봐 아 세금만 나이스 나이스 이게 바로 혈세의 맛이다 이놈들아 이놈들아 이리와 하하 역시 도망이 했니 나이스 그냥 그냥 머리 그냥 어 그냥 맥크린니 잘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어 로드오고 2층 가자 갑니다 따로 갑니다 제가 여기서 어 뭐야 가장 막아드립니다 다 막아드립니다 겐지 나왔네요 겐지 나왔네요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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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놀래라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죽여야지 앞으로 나오시지 앞으로 아무도 안 나오는데요 오오오 한 명 나왔다 히히 잘했다가 형 미안해 형 미안해 형 미안해 자리야 시프트 없어요 반피 개피 죽어라 뭐야 로드오고 헉 로드오고 미안해 형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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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목표 정면 송전 76의 맛을 봐라 머리 위에 리퍼 머리 위에 리퍼 리퍼 반피 나이스 아 로드오고 위에 나이스 개피 겐지 위에 겐지 위에 겐지 위에 겐지 2층 합니다 에일을 자리야도 있어요 자리야 봉둘러 보세요 자리야 내려왔어요 자리야 떨어짐 자리야 실드 없음 자리야 실드 없음 리뻔 리퍼 리퍼 떨어져요 락궁 자리야건 로드오고 이쪽 떨어져 있습니다 핸드님들 뷔이 로드오고 뒤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 세근맛 나이스하게 보여줬다 아 역시 나눠올줄 아는데 아쉽다 이야 역시 논쟁이 행위 아 너무 꿀이다 도망갈때가 없는데 도망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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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힐러는 왜 없는가 아 뺏어먹었네 양진 뭐 나중에 딜더 먹었어 앞에 나와가지고 다 죽일라고 안정적으로 했구만 전화한다고? 얼마나 알았어 기다린다 과연 5점? 오 점수 많이 준다 0.5점 목소리를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되지 도망갈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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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